유리아영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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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시련했지? 아침... 아침 9시 반쯤? 그때부터 제 준비하고 점심에 일정 있어가지고 일정 소화하고 그리고 저녁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찍어야 돼서 진짜 만보 넘게 걸었던 거 같아 온몸이 막 부디 부들대 그래서 어제 집에 몇 시에 왔냐면 집에 12시 반인가요? 온몸이 넙체가 돼서 아 너무 힘들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은 온몸이 막 부셔질 때 나쁜 것처럼 나 오늘 눈 떴는데 온몸이 부셔질 때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근육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어떡하지 그래서 누워가지고 한 시간 동안 못 일어나고 있었어 운동해? 나 근데 예전부터 병양미 소녀 컨셉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됐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막 엄청 아프진 않고 뭔가 이게 자잘한 거 있잖아요 병원을 가잖아 신체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삐빅 정상입니다 이러거든? 진짜 나 정상이래 왜 몸이 자잘하게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또 정형외과를 가잖아 아이고 환자분 왜 이제야 오셨어요? 몸이 이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? 그러더라고 저는 병원 가면은 원장님 날에 또 혼나요 그러니까 나보고 스트레칭 좀 하고 운동하라고 항상 했거든 병원에서 나는 운동이 너무 싫단 말이야 아 운동 싫어 그냥 일어나서 기증이 한 번 짠 이러면 운동이지 않을까? 제가 다음 주에는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해요 일자목? 원래 사람 몸이 점점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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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숨었다가 일자가 됐다가 이제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역 시가 돼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대 그래서 왜 갔어? 왜 또 뭐 어떻게 아팠길래? 물어 봤다 왔더니 그 친구도 목이 역시로 발달되고 있단 거예요 온몸이 막 버리기까지 했대.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목디스크라고 판정받아서 그 친구 한 일주일 동안 목 비부스? 그걸 하고 다녔다는 거야. 나도 거기까지 가면은 못 되겠구나 하고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해요. 거기까지 가면 나 어떻게 방송해? 고맙습니다.